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산카 박준우입니다.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아침인데 지금 얼굴이 좀 부어있죠? 네, 그래도 얼굴은 작습니다, 여러분. 하, 영남이고요. 어저께 저녁에 새벽에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부산 곳곳이 침수되기도 하고 뭐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사고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사고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 저도 저희 매장도, 저희 집도 아무런 피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볼 때, 매입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침수차 구별병, 제가 오시면 확실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트는 이유는 여기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찍어서 올렸던 올육 가니발 하이 리무진 차량을 배달하러 갑니다. 중고차 배달 전문점 아니겠습니까? 또 맛집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어디로 가냐? 광교 그쪽으로 갑니다. 제가 옛날에 분당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오토콜렉션 수원어에서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추억이 있는 곳으로 제가 차를 가지고 갑니다. 근데 오랜만에 가려니까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 시간을 내비게이션에 검색하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3시간 55분 걸립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오전 9시니까 점심 좀 지나서 도착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이유가 느긋하게 가려고 안전 운행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이미 부산에 한번 오셔서 차량은 검수 하부까지 다 띄워보시고 가신 분이시고요. 제가 지금은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갖다 드립니다. 물론 무료로 갖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가시겠습니다. 지금 양 오후 2시 10분쯤 이렇게 고객님과 만나 뵈서 차량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를 다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올라오는 장소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소개 짤막하게 한 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캐나다에서 30년을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차량 준 거죠. 차량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확실하게 하면서 내부라든가 이런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격적이고 제가 이 사실을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다 이메일이라든가 카톡으로서 보냈더니 너무나도 실감이 난다고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질문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차를 또 받으시니까 어떠신가요? 만족하십니까? 네, 제가 직접 그쪽에서 보기보다도 제가 차를 두고 있는 차고지에 와서 내 차다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를 믿어주시고 부산까지 내려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차를 끌고 직접 찾아뵙는 게 돌이라고 생각이 돼서 직접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너무 좋게 말씀해주시니까 또 몸둘바를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지금 광교입니다. 광교에서 고객님께 인계도 다 해드리고 짧은, 이렇게 또 반갑다, 또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저는 택시를 타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송비는 안 받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 계속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이렇게 또 10만 원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뭐 숨긴 거 없습니다. 10만 원 제가 또 높죽 잘 받았습니다. 받는 건 잘 받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제가 안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거절하는 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밥은 맛있는 걸로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해가지고 저는 이제 택시를 타고 서울 온 김에 올라온 김에 그냥 조금 뭐 구경 좀 하고 갈까 싶어요. 우연치 않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지금 중고차 파괴자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유튜버 하시는 분인데 제가 한 번 뵈러 갈까 싶습니다. 해가지고 견학 겸 한 번 시원하게 놀다가 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